오쌀 소금고에 살짝 두툼 벌려면 좀 그 맛에만 혈을 내드릅니다 여기는 전공법인 오쌀 소금고에로 맛 시작할까요? 음.. 맛 딱 좋은 열기라구 아.. 두껍다 음.. 비주얼이 맛 좋습니다 기름이 맛 떠올랐습니다 좋아 맛 잘 먹겠습니다 응? 근데 한입에 먹기에는 좀 큰데 이게? 아.. 그래서 가위가 있는 거구나 잘랐어 아.. 네.. 하하하하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입니다 음.. 어어어 괜찮네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겠습니다 donc canyon은 레몬은 최자에요 died 아.. 더블깨를 먹은 후에는 항상 먹던 레몬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극혀도 맛있다 그리고 왁스는 같네요 이 깨끗소스 밥이랑 먹어도 좋습니다 뭐 하나 배워갑니다 아 좋다